안녕하십니까 장상영의 최병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The New York Times Thursday, January 14th, 2021 트럼프 임피치드 again. 트럼프가 다시 탄핵을 당했다. Charles E's incitement of insurrection. 10 리퍼블리컨 스프레이크 윗 프레저던. 혐의는 내란선동, 폭동선동이라고도 합니다. insurrection은 폭동, 내란 이런 말입니다. 10명의 공화당 의원들이 브레이크 윗 프레저던 대통령과 결비를 했다는 말은 결국은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다는 말 The House of Repugitives impeached President Trump for inciting a violent insurrection against Capitol just one week before he was to leave office. 하원이 탄핵했다. 트럼프 대통령을 선동했다고 파워로 인스트랙션 폭동을 국회의사당에 대해서 Just one week before, 불과 일주일 전에, 그가 대통령의 의식을 떠나기 불과 일주일 전에 A small but significant number of Republicans joined Democrats to charge him with high crimes and misdemeanors for an unprecedented second time 작지만 significant, 의미 있는 수의 공화당 의원들이 합세했다. 민주당에 To charge, 기소하기 위하여 그를 대통령을 High crimes and misdemeanors, 중대범죄 및 부당행위로 기소하기 위하여 For unprecedented second time 이거는 이제 for second time 이 두 번째로 자, 전례 없는 그런 두 번째 미국 여사상 이렇게 두 번 탄핵을 당한 대통령은 없습니다. Senator Mitch McConnell will not bring the Senate back before January 19th Meaning a trial is unlikely until around the inaugural Mitch McConnell 상원의원이 We will not bring the Senate back 자, bring the Senate back 하면 이 상원을 다시 개원하답니다. 1월 19일 이전에는 개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이건 뭐로 의미합니까? Meaning a trial is unlikely 자, 탄핵 재판이 상원에서 열리게 되는데 이 재판이 열릴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말이죠. 언제까지? Until around inaugural 취임식 1월 20일이죠. 자, 취임식 무렵까지는 탄핵 재판이 상원에서 열릴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상원의사 일정은 상원 다수당 대표가 합니다. 그래서 이 상원 다수당 대표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자, 그럼 이번 표결 결과를 한번 볼까요? 하원에서, 하원은 과반이 되면 통과됩니다. 232대 197이죠. 공화당에서 열표가 이탈해서 이쪽으로 와서 232인데 물론 나머지 공화당 의원들도 트럼프를 찬성한다 이런 말은 아니었고 대체로 이제 거의 탄핵 받을 만한 행동을 했지만 그러나 불과 이제 일주일 남겨두고 탄핵까지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의원들이 많았답니다. 자, 그건 그렇고 상원의 선금은 어떠냐? 3분의 2가 필요합니다. 과반이 아닙니다. 상원은. 67명. 지금 현재 50대 50이죠. 이번 조지아주에서 공화당이 2명 다 떨어지는 바람에 50대 50이 됐습니다. 참고로 그럼 이건 누가 이제 다수당이냐? 자, 하원은 의장을 따로 뽑습니다. 표결을 합니다. 투표를 하죠. 그런데 상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상원은 부통령이 자동으로 상원의장이 됩니다. 물론 부통령은 평소에 표결권이 없습니다. 그러나 가부 동수가 된 경우에는 부통령이 표결에 참여합니다. 소위 타이브레이킹 보트라고 하죠. 캐스팅 보트라고 하죠. 그래서 결국은 부통령이 지금 민주당이니까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는 셈이죠. 이렇게 되면 민주당 대표가 앞으로 의사일정을 결정하는 그런 일이 됩니다. 자, 그건 그렇고 과연 공화당 50명 중에서 17명이 이탈을 해서 초고로 올 수 있는가? 물론 상원은 하원보다는 트럼프에 대해서 상당히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지금 상원 공화당 대표 절차도 트럼프 탄핵에 찬성하는 그런 발언을 몇 번 했습니다. 물론 공식적으로 아직 나는 결정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마는 또 실제로 트럼프 탄핵을 찬성하는 상원의원도 공화당 상원의원도 몇 명 나왔습니다. 벌써 나왔는데 과연 17명까지가 이탈을 해서 이쪽으로 올까? 이거는 아마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하여튼 그건 그렇고 오늘 회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